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울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니타 오늘의 이벤트는 듀몬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새시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파워큐브가 있어서 파워큐브를 하나 열어서 큐브를 하나 먹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콜트와 맞대결해서 지금 적고 달리의 공격을 단신히 못했습니다 달리 처치하고 남은 팀 4팀입니다 남은 팀 4팀 아래쪽에 프랭크 윗쪽의 중앙부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쉴리가 파워큐브를 12개까지 먹은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브로울러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쉴리가 유난히 많은 파워큐브를 먹었습니다 아 지금 쉴리의 특수 공격을 맞고 죽었고 우리 팀이 지금 잘 10초 동안 버텨졌으면 좋겠습니다 7초 뒤 부활합니다 잘 숨어있다가 부활합니다 남은 팀 3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남은 팀 2팀이 또다운 또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3팀이 지금 2팀까지 왔는데 아 지금 걸음이 느려져서 그렇고 지금 3팀이 조금 더 먼저 부활하겠죠 게임 1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